허재 아들인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서로의 주장을 부정하는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대화 사이에서 팩트로 확인된 건 두 번의 임신 중절 수술뿐입니다. 먼저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양가 부모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년 12월쯤 헤어졌는데요. 특히 전 여자친구 A씨는 허웅과 교제하는 동안 두 차례 임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심신 당시 허웅은 A씨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A씨가 결혼 이후 아이를 갖고 싶다며 스스로 임신 중절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A씨가 두 번째 임신 사실을 밝혔을 때 허웅은 출산하자고 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출산 전 결혼하고 싶다고 재차 의견을 밝히자 허웅은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에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허웅 측은 이선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허웅은 제2의 이선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를 진행해 주길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허웅은 이와 같은 입장에 두 차례나 임신을 시키고 결혼을 고민하는 것이 맞냐, 3억 원의 요구는 오히려 정당한 것이 아니냐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허웅 측은 언론에 허웅은 A씨가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었다며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A씨는 인터뷰에서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결혼도 임신 중절 수술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 수술 당일 날 동의가 있어야 했기에 허웅이 동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허웅은 임신 중 임신 중절 수술 직후에도 강압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A씨의 입장이 나오자 허웅을 향한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A씨의 치부를 먼저 폭로한 허웅은 말을 또 다시 뒤바꿨는데요. 허웅은 저는 상대방의 사실 묵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선균을 언급했대 아닌 고인모독이라는 비판에도 비판 여론이 쏠렸고 이에 대해서도 허웅은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허웅 측의 2차가 해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은 A씨가 이선균 사건에 연루됐던 유흠업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허웅을 소개받고 연인관계였던 2018년말부터 2021년경에는 서울권예술대학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보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뤘는데요. 이에 대해 A씨의 지인은 A씨가 업소에서 일한 적은 결코 없다. 절대 유흠업소 관계자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자료 또한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인은 A씨가 불법 투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요. 지인 B씨는 의혹에 대해 황하나씨의 권유로 뭔지도 모르는 투약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업소에 마담 김씨와 통화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는 끝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허웅의 폭로로 인해 A씨의 가족 및 지인이 허웅과의 관계를 비롯해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알게 됐다며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씨와 허웅에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 길부가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등 A씨는 이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록에서 A씨는 야 내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 번 준 적 있어? XXX야 내가 나 때렸잖아 호텔에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어 웅아 너 지금 중요하다며 똑바로 말해 안 들린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허웅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말했는데요. A씨는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가 사과하면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내가 엑스 같잖아 너희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나며 내가 호텔에서 나 때려서 치아 부러졌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에 허웅은 내가 언제? 나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A씨가 내가 내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내가 내 발목 잡지 말라고 수술시켰잖아. 아니야? 너 진짜 끝이다라고 분노했습니다. 허웅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내가 왜? 라고 말하면서 녹취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오히려 허웅에게 독이 되었는데요. 녹취록을 들은 누리꾼들은 너무 자기적이다. 저런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저 목소리 톤이 가능하냐? 차분하게 준비한 거 읍졸이자고 마음먹은 거 아니면 저러기 쉽지 않다. A씨처럼 관분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저렇게 차분하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데 소름 돋는다. 남자 쪽은 증거로 녹취한 느낌이고 여자 쪽은 녹취하는 것을 모르고 몹시 흥분한 상태 같다. 허웅이 녹음했으니까 허웅 목소리는 차분한 게 당연하지. 때렸다는데 차분하게 내가 언제? 이러고 있네. 누가 봐도 때린 증거 안 남기려고 모르는 척하는 거다. 저게 억울한 사람 말투냐? 중절 수술 두 번의 구타까지 다 했는데 병원비도 못 받은 꽃댐이 어디 있냐? 이걸 쉴드 치냐? 두 번 임신에 두 번 중절 수술했다는 건 팩트 등 허웅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허웅과 A씨가 나눈 카톡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해당 대화는 2021년 5월쯤 이뤄진 것으로 당시 두 사람은 두 번째 임신과 중절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보였습니다. 먼저 A씨가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하자 허웅은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내가 말하자나라고 답했는데요. 참다 못한 A씨가 적어도 모두가 축하는 못해줘도 너만큼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내 심정이 어떤지 하루하루 2분 1초가 내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봤냐? 어떻게 나한테 진정해라? 내 마음대로 하지마? 라고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그냥 너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속 보인다. 이렇게 말 길어지고 싸움 되는 것도 내가 시비 걸어서 내가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짜증내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허웅이 일단 엄마랑 얘기 좀 해봐.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이라고 달래자 A씨는 실컷했다. 다 했다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러자 허웅은 나 일단 골프하자나라며 A씨의 임신에 대해 진지한 태도는커녕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A씨가 병원 다녀왔어. 아기집 확인했고 다음 주에는 심장 소리 들으러 가기로 했어라며 산부인과 이름이 적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내자 허웅은 병원을 갑자기 왜 다녀왔어? 라며 황당해 했는데요. 동시에 허웅은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권유한 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원주 모처의 산부인과에서 A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의 결혼을 허웅의 어머니가 당경하게 반대했고 반대 이유도 명확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허웅이 A씨와의 사귀자 차를 구입하는가 하면 시약 집중 부족 및 발목 부상 등 여러 문제를 겪은 것입니다. 허웅의 어머니는 아들이 A씨와 사귀면서 운동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허웅과 A씨는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만큼 허웅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별 이후에도 허웅으로부터 연락에 시달렸다는 A씨는 직접 허웅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A씨는 허웅의 어머니에게 이 같은 상황은 멈춰달라라며 허웅이 헤어짐을 거부하고 잭의 위협과 스토킹을 계속해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알렸는데요. 이어 허웅의 강요와 압박으로 강제로 중절 수술을 했어야 했고 증거 차료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A씨가 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허웅이 어머니에게 A씨를 소개하지도 못했겠죠. 결국 여러 정황이 허웅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거 허웅의 기부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보육시설에서 인증한 글과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이 글에는 허웅 선수님 후원이라는 멘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됐는데요. 이러한 기부 인증글이 올라온 것 또한 언론 플레이 때문이 아닌가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먼저 냈다 입장 자제를 스스로 선언한 허웅을 둘러싼 업계 손절 움직임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 제작진은 허웅, 허훈 형제가 출연 예정이었던 촬영분을 다른 출연진이 나선 녹화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허웅, 허훈 형제가 모델로 발탁된 한 건강식품 브랜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 등에서 허웅의 모습을 삭제하고 허훈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이제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이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허웅 측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